오늘같이 급락하는 장소에서 제가 볼 때는 딱 2종목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1는 위탁 생산하는 CMO고요. 또 1가 바로 보험업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셨듯이 미리 예단 예견했던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 전문가를 직접 모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책임연구원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4단계 거리 두기가 오히려 보험업종에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리포트를 지난주에 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뭘로 봐야 되나요? 네, 사실 이걸 단순히 코로나19만 놓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국내에서 어떠한 전염병이 유행할 때든지 간에 사실상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을 관리를 한다든가 건강 측면을 조금 더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는 이게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마스크가 의무화됐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들이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이동량이 축소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또 이제 전반적인 활동량이 감소하는 부분 또한 지금 손해보험 업종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이동량이 이제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번에 4단계 강화하기 전에 가장 세게 이제 적용했었던 때이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7월 초부터 4단계를 강화를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서 또 이제 이동량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금 그림이 또 이제 나타나올 것 같은데요.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제 손해보험 업종 영향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이에 따른 확진자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이제 외부 활동 자재로 인해서 크게 세 가지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병원 방문 빈도 또한 이제 축소될 수 있죠. 병원에서 이제 올물 개연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장기 위험 손해율 즉 이제 건강보험 쪽에서 손해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면 영업이 줄어드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보험사들의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영업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카페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험 영업 지점에 가서 저희가 보험 가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뭐 그 카페에서 만나서 소비자와 그 보험 판매자가 만나서 영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우리 임의원 책임 연구원님을 보고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신한검투에서는 보험주 타픽 최선호주로 DB 손해보험을 꼽으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 DB 손해보험이 급등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DB 손해보험이 투자 포인트 한번 말씀 주시죠. 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손해보험 업종 내에서는 2위권 손해보험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뭐 1위 2위 이걸 이제 나누는 기준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 해당 월에 얼마의 이제 신계약을 판매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요. 보통 저희가 1위권사로는 삼성화재 그리고 2위권사로 DB 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손해보험 업종의 주요 보험 영업지표들이 다 지금 개선세에 접어들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 업황이 구조적으로 턴오라운드 하는 구간에서는 1위권사보다는 베타가 높은 2위권사를 좀 더 선호를 하고요. 여기에서 DB 손해보험의 차별적인 포인트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들이 갱신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야 그 사실상 프라이징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해 있는 보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이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제 보험료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보험 계약이 갱신되는 주기에 이게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갱신이 예상되는 비중이 전체 실손보험 중에서 한 6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험료를 인상한 효과가 일시에 올해에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매출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럼 이제 보험업종의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하반기 3분기 4분기까지 보험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 변수 모멘텀을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료의 조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조정일 개연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그 자동차 보험의 합산비율이라고 하는 손해물과 사업비율을 합한 지표가 굉장히 크게 안정세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그 손해보험 업종이 돈을 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합산비율 100%를 좀 목표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하로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에는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한 번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실손 보험 쪽에서도 올해 연말에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좀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IFRS 17이라고 하는 저희가 2023년부터 회계 제도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계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 혹은 이제 자본 레벨은 얼마나 이제 변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IFRS 17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커버리지 손해보험사들은 IFRS 17 도입 이후에 증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기정사실화가 거의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당장의 악재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또 증권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증권사들이 2분기 시적 발표하면서 이제는 1조 클럽, 금년에 영업의 1조 클럽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올 하반기 증권업종에 대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 증권업종은 사실 이제 코스피의 이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증권업종의 가장 이제 주요 펀더멘털은 지수와 거래대금이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뭐 하반기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았을 때에 반등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면은 저희 하우스뷰는 사실 올해 코스피 그 밴드가 3100에서 3700포인트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상방 쪽으로 베팅을 하겠다 하시면은 증권주 충분히 가져가실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증권업종은 조금 그래도 지수의 변동성에 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고요. 현재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한 26조 원 정도 나왔고 8월 들어서는 월 초에는 사실 뭐 한 19조 원, 20조 원대 초반 이렇게 나와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물론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지난주부터 다시 30조 원대로 올라왔고 8월 누적으로 봤었을 때 거래대금이 거의 한 28, 9조 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거래대금만 놓고 보았을 때는 크게 우려할 이유는 없다. 경상적인 이익 레벨 자체가 현재로서는 변경될 만한 그런 이슈는 부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종 타픽으로는 현재 삼성증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자 그러면 삼성증권의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집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증권주를 지금 시장 변동성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막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삼성증권을 업종 타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지금 올해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8.7%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내에서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올해 DPS를 제가 3,9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의 배당 성향 거의 한 37,8% 정도 줬었거든요. 그 정도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올해 증익이 거의 한 60, 70%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로서는 무리는 없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보험업종 그리고 증권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특징주를 설명해 주신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임희연 책임연구인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